원룸이 다 똑같지만 이제 원룸 중에서 한평의 크기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1층입니다. 반지층이 아니고 그냥 1층이고 도배 냄새가 나요. 이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50이 나오고요. 여기 에어컨 있는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20이 나옵니다. 방은 푸고요 지금 도배 이제 막 끝나서 약간 좀 울룩불룩하게 보이는 게 도배가 이제 아직 덜 말라서 그렇습니다. 옵션은 다 있고 사장님 여기가 500이 얼마요? 500이 50? 500이 50? 그 노트면 45에 걸림이 5만원까지 아 들으셨죠? 500에 45까지 순식간에 5만원에 내려갔습니다. 500에 45 정도면 크기가 아주 좋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500의 말씀을 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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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